2021 대입 수시 온라인 설명회 첫 번째 꼭지는 올해 대입 일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대입 중 수시 전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입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는 어떤가요? 그렇죠 두리뭉시라고 이름이 나지 않은 날카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유리하고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전 연도에 대한 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연도의 대입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은 바로 진학 인구에 대한 감소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된 부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저희가 체감할 만큼 그렇게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시 전형 지원자와 수능 응시자를 비교해 보면 처음이죠 수능 응시자가 수시 전형 지원자보다 적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학생들의 구분에 따라서 좀 지원 성향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를 많이 지원했다 그렇죠 재학생 위주라는 얘기고 수능 시자는 줄었다 그렇죠 재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것만큼 수능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 연도와 달리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죠 학생들이 작은 좁은 구간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변별력은 낮아질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경향과 학과 선호도는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여러 개의 대학을 폭넓게 쓰기보다는 넓게 쓰긴 하지만 그루핑이 된 모습이 여전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특히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의대 선호도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시 입결에 영향을 주었느냐 최초 합격자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준 것이 빈도가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생들의 범위를 본다면 그 범위가 조금씩 늘어지거나 꼬리가 긴 대학이나 학과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전 연도 입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죠 올해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한테는 작동이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들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시 전형의 일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9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려던 수시 전형이 16일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8일까지 3일 이상 접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총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형 기간이 원래 최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5일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까지 등록 마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이거죠 올해 수능 시험일 처음이죠 12월 달에 보게 됩니다 12월 3일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적 통지는 12월 23일 수요일 날 성적 통지를 받게 되는 걸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일정 중에 또 유의할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전형 자료로 대학에 제공이 됐는데요 작성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같은 교회는 9월 16일 그리고 정시는 12월 14일로 작성 기준일이 연기가 되었는데요 작성 기준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그 날짜까지 일어난 일은 모두 기재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6일까지 벌어진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은 모두 기재되고 학생들의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범위는 우선 모든 자료는 작성 기준일까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독서활동 사항은 학기별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년 단위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다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모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학교마다 오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일정을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마감일시죠 9월 23일부터 3일 이상 접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마감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3일 이상을 접수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인교대, 고려대, 연세대, 공주교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날짜에 마감을 하지만 9월 25일날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17시, 오후 5시에 마감하는 학교도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8시, 6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날짜뿐만 아니라 몇 시가 마감인지도 반드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류가 필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이 언제가 마감인지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일도 접수 전에 좀 챙겨야 되겠죠 대표적인 바로 일정이 바로 논술고사일입니다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전에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 그 다음에 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를 비롯해서 11개 학교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내가 지원하고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일정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겹치지만 오전, 오후로 갈려서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대학은 이런 거죠 12월 6일, 일요일에 보면 서강대학교 입문, 한양대 입문상경이 겹칩니다 그럼 이런 대학은 날짜는 겹치는데 시간은 겹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원서를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또 이겁니다 이와요대입니다 이와요대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 원래는 12월 13일 일요일날만 논술고사를 보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결쳐서 논술고사를 보게 됩니다 향후 대학들에서 발표되는 일정들을 꼭 살펴보시면서 접수 전에 확인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와 대표적으로 같이 대학별 고사로 하는 것이 바로 적성고사입니다 적성고사도 논술고사처럼 대학수학능력심험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게 되는데요 논술고사와는 좀 다릅니다 전에 보는 학교가 더 많고요 물론 한 개 대학밖에 없지만 더 많고요 후에 보는 학교가 한 개가 적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와 달리 적성고사가 중복되는 학교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시전형 일정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12일 수년이 돼서 12월 26일날 접수가 시작되는 것이 1월 7일 목요일로 연기가 되었고요 그게 따라서 정시전형 기간이 하루씩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 또 유의할 부분은 이겁니다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원래보다 조금 더 짧아졌다 4일날까지 등록하고 나면 그 이후에 16일까지 12일 기간이었는데요 10일날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18일까지 8일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해하시죠? 3월 2일날 모든 학교들이 개강을 해야 되니까 딱 마지막 선은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든 전형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올해 대입 전형 중에 수시 전형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전체적인 전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형의 흐름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제일 많이 모집을 합니다 자 이런 통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대교육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계의 기준은 정원내와 정원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뒤에서 정원내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정원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의 대입은요 교과 전형에 줍니다 42.94% 무슨 뜻이죠? 100명 중에 42명은 교과로 뽑고 25명은 종합으로 뽑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선호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선호도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40%를 선발합니다 많은 인원이죠 원래 있었던 전국적인 분포에는 교과가 40%였는데 서울 시내 대학으로 본다면 종합이 40%이고 특히나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으로 줄여서 본다면 더욱더 높아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44% 40% 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논술 전형보다도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올해 2021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시기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은 이전 논문보다 감소했지만 정시의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조금 더 늘어났구나 하지만 비율을 상으로 봤을 때 거의 77과 23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내외라고 말씀드렸죠 정원 내외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의 60%가 넘는 근 70%에 가깝는 23만 명 정도의 인원을 학생부 위주, 학생부 위주는 교과와 종합이 있죠 그래서 교과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7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논술 위주 전형은 어떨까요? 논술 위주 전형은 이전 년도와 동일하게 모집하는 대학에서는 33개 대학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인원이 이전 년도에 비해서 984명이 감소한 11,162명을 선발하게 된다 그래서 논술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줄은 건가요? 그렇죠 984명이면 보통 일반적인 대학이 3,000명선, 5,000명선입니다 전체 총원이 그렇다면 3,000명인 대학을 입학점을 본다면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올해는 논술을 뽑지 않겠다는 거니까 많은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또 대학별 고사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전 년도와 달리 한 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요 뽑는 선발 인원은 304명이 감소한 4,48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천대학을 보면 모집 인원, 여기는 반대로 늘어났죠 그런데 성결대와 수원대를 보면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산업기술대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약간씩의 인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준비가 적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고른기회입니다 고른기회 전형 계속해서 소호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외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는 4만 7천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이 있어서는 두 가지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격기준 충족입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또는 학기 초부터 이미 검토를 하시고 확인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자격기준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의 풀에 변화가 있는지 또는 지원자 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또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두 가지는 확인하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별로 전형별로 한번 현황을 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859명이 교과에서 감소를 했는데 서울만 본다면 어떤가요? 교과가 46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서울과 전체적인 통계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기와 논술들이 감소하면 이 인원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정시로 갔겠죠 그러면 정시에서 가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나한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대학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에서는 각각의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정원 내외의 인원들에 대한 증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표류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가장 많은 인원의 변화가 있는 학교, 두 학교를 뽑는 경희대와 중앙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원은 정원 외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경희대는 인원의 변화가 수시에서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310명이 감소됐고요 중앙대는 가장 많은 인원의 변화, 증간인원이죠 57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에서 늘렸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87명이 감소됐는데 교과는 158명이 감소됐지만 종합은 반대로 113명이 증가했고요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형의 틀을 바꾸면서 교과, 종합, 전형 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전체 수시에서 139명을 감소했는데 종합은 111명이 늘어났지만 논술을 100명이나 감소하는 이런 차이가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성신여대는 어떤가요? 연세대는 어떤가요? 네, 조금 더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죠 정말 유리한가요? 물론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흐름만 살펴보신다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모집인원의 증감이에요 모집인원이 많을수록 어떨까요? 조금 더 불리함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유리함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10명을 뽑는다 그럼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00명을 뽑는다 그럼 10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어느 학교에 논술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논술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한테는 유리해지는지 불리해지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전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인색하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원과 더불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수능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규준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용 요소인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 없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표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된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폐지가 된 대학들입니다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어딘가요? 한국교통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가톨릭대는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입기화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죠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교과전형이다 그럼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완화된 대학입니다 완화된 모습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전연보다 하나 정도 한 등급 정도 혹시를 조금씩 낮춰서 완화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파격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덕성녀에 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전연보다 등급도 하나씩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지만 특히 자연계열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죠 가형을 꼭 고집을 하고 나머지를 태그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 합입니다 더구나 수, 가를 하게 된다면 더욱 더 폭은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절대적일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수학 가형의 인원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모수가 줄어들고 자격을 갖춘 애들 희망한 선호등의 애들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로 본다면 완화되는 당연히 폭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감안하시고 나머지 변인들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완화된 대학들입니다 자 완화된 학교에서 특징할 만한 대학은 어딜까요? 네 뭐 홍익대도 있고 한국기술교대도 있고 산업기술대도 있는데 고려대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전 년도에 비해서 하나씩이 조금 더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탐구를 하나 반영, 한 감옥을 반영하여 두 개를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6에서 7, 7에서 8로 완화가 됐지만 탐구를 하나를 가지고 했을 때와 두 개를 가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네 차이가 크죠 자연계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완화의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완화된 그룹입니다 여기서 완화된 그룹 중에 제일 핫한 것은 바로 서울대죠 서울대는 최초 계획에서는 탐구가 각 2, 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3개 이상 3으로 3, 3, 3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된 폭이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나 완화는 지원 자격의 풀을 좀 넓힐 수 있고 영향을 주는 폭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조금 약간 반대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적용을 하던가 아니면 있는데 그걸 좀 강화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최저학력 기준 작년에 사실 작년만에 한시적으로 없었죠 그 전 연도까지 있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입결도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전 연도인 2019에 대한 입결도 같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는데 강화된 대학입니다 KC대학이죠 간호학과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그래서 3, 3, 2, 4 이렇게 조금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특징 중에 또 살펴볼 것은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이 늘어났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연세대학교도 올해 추천안에 들어갔습니다 추천 전형에서 살펴보실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추천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바로 추천 기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추천 기준에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대학들이 모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극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들도 모두 다 추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지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각 고등학교들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 사실 이미 추천 규정은 정비가 다 됐을 거니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추천 규정에서는 중복이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률이 낮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원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의 선호도가 바뀐 걸로 보이는 것을 뉴스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학과들 중에는 채용조건용 계약학과를 위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일정한 조건, 자격기준이 통과가 된다면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가 바로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국방시스템이나 항공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학과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조금만 충족하게 된다면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첨단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신설학과가 된 과들인데요 올해 45개 대학 4761명에 대해서 인과가 나서 그래서 첨단학과로 신설된 학과들입니다 보시면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 학과들은 올해 새롭게 만들어낸 신설학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하게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지원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과는 사실은 어떻게 특정하게 이 정도의 학생이 갑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가끔은 조금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심이 있고 충분한 역량이 준비가 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과들, 자연계열이죠? 첨단학과들 물론 융합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고 준비가 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제가 계속 코로나, 코로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3일 날 20개 대학을 변경 승인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전 예고제로 인해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들은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우선 1차적으로 됐는데요 거기에 추가돼서 지난주에 7월 22일 자로 더 변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앞서도 살펴보셨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최저학력교준이 변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의 영역의 기준적용이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경기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은 실기실적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의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변경했다 네 실기적 전형에서 어떻습니까? 대회에 몇 등 이상, 몇 등위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지는데 이 코로나에서 대회가 열지 못하게 되니까 인정기간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형기간을 조정한 9개 대학도 있습니다 파란 글씨의 대학들은 이전 발표에는 없었던 대학들이 지난 7월 21일 발표하면서 추가된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면접도 고려대 서울을 비롯한 학교들은 비대면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비교과 정량적인 반영기준을 변경하겠다 대부분 만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도 면접에 있는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들도 비대면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반영기준을 변경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나 면접에 있어서도 비대면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대학 자체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또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후에 대학별 공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꼭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대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는 대입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에서는 대입 주변에 있는 그런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학력 인구의 변화입니다 이전 년도에도 학생들이 7만 명 가까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전문대학이 뽑는 전체 고등교육관을 판발하고자 하는 인원은 55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대동서이 했죠 그런데 55만 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인원이 교실에 앉아 있었던 바로 첫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인원이 줄어서 6만 명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줄어서 44만 명이 지금 교실에 있는데요 이 인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44만 명에다가 0.997 학습 지속률이죠 1학년에 입학해서 3학년까지 졸업을 모두 하는 비율이 99.7%입니다 그 비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0.7% 평균 진학률입니다 우리가 일반 대학은 50% 정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인원이 진학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걸 진학 인구로 보면 한 31만 명이 바로 진학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31만 명은 어떻습니까? 일반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34만 명보다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인원과 비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대학과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과 좀 달리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아마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었는데 어떤 학생이 줄었나 살펴봤더니 여학생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전체 파란색 막대는 전체 학생들의 감소율이고요 주황색 막대는 여학생의 감소율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폭으로 여학생의 감소율이 조금 더 크다는 점 그렇다면 학생은 줄고 여학생은 더 줄고 그럼 여학생만 가는 대학이나 여학생이 많이 선호하는 모집단이 그리고 수시보다는 정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작년에 어땠나요? 3월 학평이 아니라 4월 학평을 가지고 비교한 이유는 올해 3월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4월로 비교를 하는데요 작년 4월과 작년 6월 수능을 보면 과학탐구 인원이 전체의 감소율보다 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국사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한국사를 봐야 성적표가 나오니까 한국사의 감소율과 과학탐구의 응시율에 대한 감소율을 봤을 때 과학탐구의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로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봤더니 한국사는 7%가 감소가 됐는데 과학탐구의 응시인원은 11%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살짝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4월 달은 한국사 15% 감소했는데 과탐은 16% 6월 수능 개선은 15.16% 감소했는데 15.44% 감소했습니다 물론 크게 감소되진 않았죠 그런데 거꾸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탐인원이 과학계열의, 자연계열의 인원이 감소된 것이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특징은 올해 여전한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접한 그런 기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제대로 본 시험들이 좀 횟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가형에 대한 인원이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 올해는 정말로 가형 인원이 많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조금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학력평가를 좀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형과 나형에 대한 결정 시기가 약간은 유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결과 나오고 9월 모의수능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월 모의수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접수가 시작되니까 가채점 기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또 자연결과 연결을 지켜서는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수학 가형을 보고 그리고 또 과학 탐구를 봅니다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과학 2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화면처럼 수학 가형에 비해서 과학 2 인원을 본인은 조금 작습니다 20%가 잘 안 되죠 작년에 15%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인원이 보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이죠 과학 2의 지원 자격을 주는 대학이 있고 과학 2의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2의 예를 들어서 과학 2의 지원 자격을 주는 학교가 한 17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보면 그 1700명 인원을 19,000명 전년대 19,000명으로 본다면 한 8%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거든요 8%라면 우리가 등급을 본다면 4%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그러면 2등급까지는 인원이 다 써야지만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인원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수시에 이미 합격을 했을 것이고요 지원이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까지도 지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 2에 대한 선택에 있어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불편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옮길 때마다 열을 재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입시 준비하는 데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어떨까요? 학교든 또는 졸업생 같은 학원이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회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 동일한 준비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만 좀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평균은 종말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1.2등급인데 어딜 갈 수 있습니까? 1.3등급인데 어딜 갈 수 있을까요? 그럼 1.3등급 학생이 1.2등급 학생보다 더 낮은 학교를 가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교과 전형 정략적이죠 버튼만 누른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기록폭을 반영한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떨까요? 더욱더 그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는 2015 개정교육까지 첫 번째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성적에 대한 손으로 보이는 것을 조금 더 약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긴 호흡으로 멀리 보자 입학식은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입학식은 같은 날입니다 어느 전형이든 어느 시기로 입학을 했던 간에 학번도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내가 종합전형 뿐만이 아니라 교과전형도 논술전형도 그 다음에 정시에 있는 수능 위주전형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름방학도 있고 12월 3일 날 수능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요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열려있기 때문에 미리 줄이고 예단해서 나의 경우의 수를 줄이는 일이 없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별 고사 준비는 수업이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면접고사에 대한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서류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면접고사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서 불합격한 사례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대학교에서 평가하신 분들의 전원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그럴 텐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학생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못해서냐 그런 게 아니죠 면접평가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듣고 거기에 적확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좀 답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런 내용들 또는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많이 잘하는 건 전혀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업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내가 잘 듣는 연습 그리고 잘 말하는 연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업시간에는 나한테 필요한 교과의 개념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요소를 차곡차곡 잘 활용한 연습들이 바로 대학별 곳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논술 곳에서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는 것 저는 강조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은 직접 확인하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뭐였습니까? 뾰족한 내용보다는 두리뭉실한 올해의 흐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신 후 그런 유리한 부분들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대학과 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라는 부분을 직접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서 담임생님과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도 여전히 입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고 찾아볼수록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몇 가지 당부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앞으로 10개의 강의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강론이죠 각각의 전형별로 특징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10개의 꼭지를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열심히 들었던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nch of drelari k bull b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